에이 few하고 little 이거는 few하고 little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지? 서로 few 뒤에는 뭐가 나온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온다 littl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few few 자 얘는 우선 뒤에는 가산 복수 명사가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요게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 가산 복수 명사가 뒤에 나온다 자 그러면 few하고 few의 차이는 뭐지? 맞아 긍정 부정 어떤 게 긍정이지? 어가 들어있는 게 긍정 요게 긍정 요게 부정 정확하게 의미는 few는 무슨 의미? 조금 있는 그렇지 조금 있는 그치 거의 없는 그치 거의 없는 요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a little이 있고 그 다음 a little이 있어 a little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치 불가산 명사 그치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애가 나온다 마찬가지야 똑같이 불가산 명사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 의미는 a little은 무슨 의미? 똑같아 긍정의 느낌으로 쓰인다 조금 있는 자 그리고 little은 부정의 느낌이고 거의 없는 요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지 요 특성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few하고 little을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요기까지만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부정 부사를 공부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나중에 little하고 little은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지금 few 오브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 셀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겠고 little 오브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셀 수 없는 게 나와야 되는데 댐이 나왔네? 댐은 어때? 셀 수 있는 거지 그것들 그러니까 이제 셀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few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요게 뭔지 댐이 정확히 뭔지를 한번 더 보면 some people think that 몇몇 사람들은 생각한다 all white animals are dangerous 그래서 분석하면 사람들 몇몇은 생각해 접속도가 되시지 대절에 대해서 생각한다 목적하고 대절이니까 또 문장 나와서 얘가 동사 그러니까 요기 있는 all white animals are 주어 그다음 dangerous 요게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아 요건 해석 요건 분석할 필요는 없었네 자 actually 사실 very few little of them 동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셀 수 있는 거잖아 동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few가 된다 little은 불가사 명사 그러니까 뭐 air water milk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겠지? 고런 점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b를 가져볼게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ing 아 이거 투부정사적 관점으로 아니면 ing는 동명사 아니면 분사의 관점으로 아니면 또 분사 부문도 생각해 줘야 되고 여기에 선택해야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아는 모든 문법적 지식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면서 문장 앞쪽부터 보면서 적용을 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볼게 lion and tiger 사자 호랑이가 죽이고 먹습니다 사람을 근데 only when only if 특정한 경우야 어떨 때에만 they have grown too old 이게 이제 보호가 되고 too weak 아 근데 앞에 있는 투부정사하고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나 나이가 들고 너무나 약해져서 뭐 할 수가 없을 때 일반적인 음식들을 먹지 못할 때 투투지 투투 투투는 의미가 어떻게 된다? 투투는 투부정사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요 구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어떤 것으로 투캐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만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너무나 나이가 들거나 너무 약해 그냥 그대로의 일반적인 음식을 너무나 나이 들고 약해져서 잡아먹을 수 없을 때에만 사람을 죽여서 먹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C 한번 확인을 해볼게 C에서 it하고 dame이 나와 있어 자, 뭐를 묻는 문제지? 자, it하고 dame it, dame 예를 들어서 힘 헐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대명사로 보지 대명사 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뭘 해야 되나? 해석해야 돼 무조건 해석해서 지금 이 대명사가 단순지 복순지 아니면 이게 성별을 맞춰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라는 얘기야 자, 근데 물론 it이 나왔을 땐 조심해야지 왜? it은 여러 가지로 좀 더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진지어 과조의도 있고 이때 강조도 있고 진목 감옥도 있고 비인칭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잘 봐야 되겠지 그치만 대명사니까 해석해서 어떤 하나의 명사를 받는 그것 이런 느낌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 while animal only attack hunter 그래서 야생동물은 공격합니다 또 이제 only when이지 이럴 때에만 어떤 거 hunter mean to harm young one 사냥꾼이 mean은 mean to 뭐 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 사냥꾼이 뭐 하려고 할 때 그들의 새끼 young one 그들의 새끼를 해치려고 할 때 여기 목적으로 볼 수 있겠지 or 또는 when hunter make 사냥꾼들이 뭐 할 때 그들을 화나게 할 때 근데 여기 뭐가 있었지 animals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들 그래서 정답은 대미 되는 거죠 동물들을 화나게 할 때만 공격을 한다 보통 때는 공격 안 하고 걔네들을 좀 건들고 신경 거스리게 하면 공격을 한다 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대미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2번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확인을 하시면 될 것과 니다 어떻게 tomorrow 하는지 5번에 보기에는 또한 1번에 그런데 3번에 감사합니다.